강지훈 손목스냅 통하지 않았고 서로 맞춰주고 있는데 동점상황 강지훈의 서브 3국점 전략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계속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받아냈고요 뜸볼 마무리 5대5 동점 빠른 서브 출발 서비스 오민서 긴 서브 효과를 봅니다 강지훈의 서브 선제 잡습니다 움직임이었습니다 석점차 오민서의 서비스입니다 같은 코스를 많이 떴습니다 서비스 강지훈 강지훈 기회가 열리면 여지없이 달려드는 강지훈인데요 강지훈의 서브 3국점 오민서입니다 오민서입니다 서비스 오민서 긴 서브 출발 3국점 통계 2국점 1국점 3국점 4국점 4국점 1국점 4국점 6국점 5국점 그렇습니다 오민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민서 5점 차 오민서 따라갑을 이어가는 강지훈의 서비스 강지훈다운 플레이 살려 냈습니다 공격원을 쥐고 있는 오민서 백핸드 네 그렇습니다 네트에 맞았지만 코스 변화까지 다양합니다 네 네 네 오민서의 서비스 네트에 맞았지만 네트에 맞았지만 네트에 맞았지만 네트에 맞았지만 코스 변화까지 다양합니다 네트에 맞았지만 그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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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당신물에 맞은 당신이 성공 YOU ember Boys US 왜 상